자, 뭔가 이상해서 좀 아, 그럴줄 알았어 다행이다 아, 저 정말 잘 예상하는 거 같지 않나요? 음 으음 흐으으으으 The best 깜짝 놀렸, 놀라긴 했지만 음, 어디로 가야 되냐 mililen 저 입구까지 가야 되네 자, 트리스 메리골드 빨리 그 사스키아를 최대한 빨리 구하는게 안정을 그나마 전쟁용이라 안정이라는 없겠지만 안정을 그나마 빨리 가져올 수 있는 이렇게 되겠죠 어? 내 약초 파냐? 약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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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알았어 알았어 빨리 거래 거래 너 약초 팔지? 아이고 뭐야 뭐야 안파네 망령이 안개를 건너 반내편으로 가자 자 가기 전에 영약을 좀 마셔야겠지? 자 가장 보편적인 3단 게다가 어 아까 영약이 지속시간인가 뭔가 그것을 찍..찍..찍..찍었는데 아 이게 아니지 체력이지 내 오 체력이 두번째 100이네 100이 늘어나네 이거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영약시간 20% 증가 야 20% 증가했는데 1분 늘어났는데 1분이 20%야? 10% 아니야? 10% 1% 3% 4% 2% 1% 3% 3% 3% 1% 음? 여기 혹시 뭐.. 파는... 아.. 없잖아 뭐 팔줄 알았어요 망령의 안개가 이건거 같은데 뭐야뭐야뭐야뭐야 아 이벤트구나 부엉이 또 왔네 부엉이를 따라가나? 나 따라오는건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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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도와주는 애가 없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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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야지 저장 안한거같은데 아 맞다 저장을 자주자주 해줘야지 깜빡했다 그래도 뭐 여기 이벤트 시작점이라 음 그렇게 음 뭐야 걱정할 필요는 없을거같아 바로 여기서 시작할거같은데 뭐 아 저장할수가 없대 아 저장할수가 없대 아 아따 어딨냐 오케이 하나 더 오케 이 부엉이를 잡아두는거 자 잘가고있어 도와 조금만 더 빨리 날아갔으면 좋겠는데 한번쯤 더 걸리겠지 오오 오오 자자자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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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피해 뭐 아 뭐야 이거 왜 안죽어 오오오 자아 쎄압봅 오 이번엔 빨리 가네 이벤트 구간이라 그런것 같아요 그래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귀찮은 애들은 더이상 안오는거네 어 뭐야 아 뭐야 이거 막혀있잖아 좋아좋아 뭘 저렇게 뒤적뒤적해 어 이거는 뭔지 몰라 저게 뭐지 뭔데 뭐가 중요하길래 그치 아까 그가 된다며, 이미 죽을때 잔하여 안베어 심장한가해 멍멍이 다신 수 있는 siihen 무슨 일이죠? 그가 지역에서 상호를 찾을때 지켜보기로 했었땐 여기가 되었때 흑미가 여행하로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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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곳에서 벨에 도와주셨을 때까지 죽었을 때가? 흠... 그곳에 잘 모르겠어요? 우리 모두 죽을 때가 죽었을 때가 죽었을 때가? ・ ・ ・ ・ ・・ ・ メイロ ・ ・ ・ ヲァ 화나는게 약속을 했지 하지만 어떤 몬스터가 있는 곳이 있는 곳이 있어요 만약 너의 몬스터와 몬스터가 있는 곳이 있다면 왼쪽에는 길이 있는 곳이 있는 곳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있는 곳이 있는 곳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있는 곳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있는 곳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로치 헤이! 너의 약속을 지켜봐 걱정하지 마라 끝까지 내가 쫓는다 두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가 있어요 저건 뭐야? 볼 수가 없어 지금 이쪽이 맞는 것 같고 이거는 저기 야양지 같고 이쪽으로 가보세요 이거 뭐야? 아이고 아이고 너거잖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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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죽을 뻔했다 야 씨 시체를 불타옵나? 왜? 아 얘 그 그 그걸 변하 변하니까 시체의 그 걔 그 좀비로 시체의 그 괴랭 그 좀비로 이거 뭐야 달빛이 이렇게 밝어? 아 달빛이 이렇게 밝어? 이건 뭐야 뭐하는데지? 이거 뭐야 산지자 대화를 할까? 아 흠 흠 흠 흠 흠 양초를 너무하지 않나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뭔가 뭐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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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냥 가져 별.. 뭐 관여하고 싶지 않아 별로 일단 정보를 얻었으니까 아 근데 이게 이렇게 이쪽으로 가야되나? 못갈거같은데? 못가 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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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기로 지금 가는 길이 없어요 음.. 이쪽에서 갔지 내가 이쪽의 길이 어 뭐야 백... 백... 이쪽 길이 없구요 이쪽 길이 아는가벼 잘못 왔나봐 근데 길은 여기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 갈 수가 이거 참... 뭐야 뭐야 이거 뭐.. 뭐가 떴는데 어 여기.. 어 여기로 가는 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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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있구나 어 쓸 리가 없지 잠깐만 영향을 좀 얻자 적들이 많이 나오는 구간인 것 같아서 따까마귀 황금끼꼬리 약발로 살아가는 것 같아 약발로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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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네크로... 파... 왔던데 아니야? 아 나 지금 되돌아온거구나 씨... 약 먹고... 반대편으로... 그게 돼있었나봐 이렇게... 뛰어내리게... 뛰어내리게... 올라가진 못하겠는데 다시 올라가진 못하겠는데 다시 우와 우와 역시 신체적인 능력도 뛰어나구나 이 차가 잠깐 어... 검들고 다니면 흠... 못생긴 할 것 같은데 아... 어떻게 가? 아니 애들이 그렇게 많은데 여길 어떻게 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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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뒤로 가는 길이 없는데 여기 들키면 바로 그냥 끝이 날 것 같은데 조심 흠... 불고 불고씨 있나 아... 불고불고불고 앞머리! 아 왜 이렇게 많아 애들이 계속 나와 어어 오 또 나 이거 이 뒤쪽으로 돌아서 걸 수 있나 뒤쪽으로 돌아갈 수 있는 데가 있네 사수님 와서 오세요 얜 누구야? 아 얘 개그어구나 킹스레이어 킹스레이어를 저렇게 그려놨구나 레토 안녕하세요 오 재심조심 어? 아이고 아아아아 듣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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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나 저장안해 놨단番이야 아아 나 진짜 돌아 버리겠네 아아 저장 안 해놨을 텐데 아까 그 시체에 먹는 애들 걔네들 있는 데서 저장됐던 게 기억나긴 하는데 그 이유가 했나 모르겠네 오우 좋다 쟤? 되있구나 아니 이건 뭐야 누구야 이게 나야? 얜 누구야? 얜 누구지? 아 쟤 트리스야 설마? 얜 트리스야? 아니겠지 남자지 아 얘가 트리스인가? 야아 야아 아 아 아 아 이를 못 구 들킨건 아니겠지? 어우 진짜 들켰잖아? 아 나이씨 아 저기 벽 쪽으로 제가 지금 성벽에서 성과학과 거기서 지금 들킨 뭐야 한거 뭐야 본거 같으니까 성벽 쪽으로 바짝 붙어서 요리사는 괜찮은거 요리사한테 들키는건 괜찮은거 같은데? 아 참 야 아 스펙옵스 블랙리스트요? 아 스펙옵스가 아닌데 뭐지 스프린터셀 블랙리스트 톰앵크스 블랙리스트? 그건 또 뭐야 어 너 이거 무슨 좀 더 조심 오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잠시만 깜짝 놀랐잖아 이쪽으로 못 가네요 죽을래 죽을래 저거 안 죽을래 이 쪽으로 못 가면 죽을래 나도 죽을래 제발 여기가 바로 먹을래 아..어떻게 들킨거야? 아..나.. 아..저기 안으로 들어가야되는거구나 안으로 들어가야돼 미치겠다 어떻게 안으로 들어가지? 애들이 있을거아냐? 문인데 아..나이스 잘생각해야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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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각해 잘생각해야겠는데? 잘생각해야겠 sh 기절 시키면 아주 좋아 나를 내려가야 되는구나 여기다 길이 있구나 풍굴 자 저장 한번 해주고 여긴 뭐지? 왠지 반대편도 가요 가보고 싶어지면 육망 뭔가 있을거 같아요 뭐가 있을거 같아 뭐가 있을거같 Wrestling 아 뭐야 브리오니언 오케 오오!!! 에이에이 에이에이 여기 여기 상자있다 상자 네크로파츠의 피 어? 뭐인가? 철광사 우와 잠깐만 뭐 나 갑오더던데 지금 갑오더던데요 갑오더던데요 방어력이 엄청 차이난다 장갑독 야 방어력이 엄청 차이나 어 근데 머리가 보이는데 이제 머리가 보이는데 이제 아 아이고 야 피했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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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바로 위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참 어떻게 할까 나도 고민했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당검 던지기가 있었어 당검 던지기였으면 됐을거 아니야 이 바보같은 놈 당검을 던지라고 당검을 폭탄도 있잖아 당검도 있고 트랩도 있고 생각해보니까 바보네 이거 제대로 안해 제대로 안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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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즈 몇이요? 사무즈 몇하는데 뜨고있나? 이거 왜 못입어? 근데 자 이거 장갑 코나 좋아요 자 저기까지 못 던지나? 던질 수 있네 너 너 너 야 가만히 아휴 힘들어 추진하기가 아 정말 됐나? 됐다 시밀이 역시 재밌죠 나도 시밀이 더 재밌구나 어뢔 오오오우 오오오 피하고 어이구 피하고 와바 와바 자 빠지지지지 방어 불러요 오케이 먹을 거 야 이 네크로팔츠가 엄청나게 센 애였나 보구나 여기 뭐 먹을 거 있을 거 같은데 아 먹을 게 많아요 근데 철광석입니다 다이아몬드 가루 이야 좋아 아 여기 뭐있네 음 갈까요 이제 어 적당히 왔으니까 여기가죠 내려가봐 트리스 찾으러 가자 으쌰 아 아 아 아 아 으쌰 아 아 짜 짜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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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어우 오오 좋아 방어마 오오오오 좋아 이게 루팅할 때까지 시간이 걸려서 그게 그게 참 하나의 그것도 하나의 단점인 것 같아요 여긴 뭐야? 어 여긴 위로 올라가는 아 밖으로 나가는 데구나 자 자 잠깐만 하고 어 잠깐만 곰 나 지금 곰이 그렇게 좋은게 아니라 음 음 이거 어? 뭐야 했는데 아 어떤 검을 쓰던 그게 노 놀라 노가지는건가 보구나 영양 먹고 음 제비 네 따까만하게 홍기구리 영양도 되게 많이 먹었는데 이게 몇 개 안남았는데 그쵸 저게 뭔가 있는거 같은데 건너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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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 오어 오오오오오오오 곰렘미야 오 오 피하고 방어 피하고 피하고 오케 야 엘리멘타리 돌 야 먹을거 많다 민 아드가 어 용량을 초과했다는데 야 야 야 이게 훨씬 좋다 이건 다 버려 버리고 잠깐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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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 이거 똑같은 거고요 이거 버리고 철광석 같은 것도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이거 다 버려 무게가 많이 나간 되겠지? 가자 여기 또 뭐 있네 뭐야 투구권 넘어가 저기요 자 잠깐만 하고 다 왔는데 지금 바스타드 소와드 이쪽은 아니야 이쪽 여기나 저기나 똑같잖아 이거 어떻게 가 여기나 저기나 아 똑같은 거 아니야? 저 위로 올라가야 되나? 바로 여긴데 이쪽인가? 어 저게 누구야? 저게 누구야? 저게 누구야? 저게 누구야? 내가 뭐야? 어떻게 기다렸는지 어떻게 알아? 아 얘구나 아 and hoped we would meet, but if she was kidnapped... Now I understand why you couldn't just stand by, but there are other reasons too. They told me you were in league with the Scoia'tael, with Yorveth himself no less. Is this true? More or less. Have you heard of the slaughter of Enshei at the Havine of the Hydra? The Kings of the North effectively forced the Empire to condemn and execute 브라이헤드 브리게이드의 전쟁을 보냈습니다. 음... 또 예전의 기억이 내가 그 기억만 보면 굉장히 살인마였던 것 같애 엄청난 세트로 13, 1269 그 ravine of the Hydra following the peace of Sintra 53 officers of the Vryhead Brigade were brought here and executed their throats cut the elves' bodies were dropped into the chasm I don't know what the writers of the hunt were looking for November 23, 1269 Sintra the village of Coldwater and another victim of the hunt 11-year-old boy his parents didn't even ask if he had a chance I'm tired February 24, 1270 High pass in the Ormush mountains an Imperial Mantico one of the world's oldest and deadliest monster man티코라 man티코 날개 달린 호랑이 사자 its meat and hot blood will help me survive this ICL May 30, 1270 The Yuruga River the hunt continues to race south since I've been following them they've taken 23 individuals all between the ages of 10 and 20 all except for Yennefer monster monster moro chyetel the hdr the sqayetel the emperor they betrayed them the king's of the north the king's of the north the massacre the ra-vian of the hydra you feel well I feel fine I'm sorry. I can't give you more of my time. The long road to Loch Muin awaits me. The Council and the Conclave are waiting, and Triss Merigold, as always, arrives in the nick of time. What are you talking about? The figurine. He must have it on him. What's the meaning of this? I want to introduce someone to you. This is Vanomar, my personal sorcerer. He sends Triss approaching our camp. She was to arrive in different company. This is an accident? What's that? What's that? What's that? What's that? You died before you die, witcher. Would you be so kind as to explain how you got your hands on this figurine? Oh, j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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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iss. What have you done to her? She'll be alright, Geralt. She can't hear, see, or feel. But she is alive. Triss will help us find those wenches that betrayed the Empire. I don't know whether you killed Tavik or found him dead. It's irrelevant now. I'd prefer not to sentence to death a man previously pardoned by the Emperor himself. Unfortunately, I have no choice. Vanomar, once you're done with him, convey my congratulations to Cynthia. Triss... Faye... Ya... 저렇게 속인거구나... So... This is a good place. Are you ready? Geralt of rivia... 소설은 마법으로 쓰지 아 아임벌다 어 뭐야 아니 루치잖아 아 루치야 너 어떻게 하려고 자 어어 오 쟤도 저걸 이걸 쓰네 어 텔레포트 야 아우 쟤 또 또 또 썼어 또 썼어요 또 썼어요 마법사원 주지하고 있어 마법사원 마법사원 아 아이고 아이고 저는 어제 어제 놀랄걸 다 놀라가지고 공포로 놀라고 스토리에 놀라고 와 난 어제 바이오쇼 하면서 어 어허 어 놀랄걸 다 놀란거 같아 으쌰 아이고 아이고 어 아 앗 앗 앗 앗 앗 앗 앗 앗 앗 오ُquarters 바디야 어이, 바로 옆에서 뒤에 하고 왜 막여기가 맞는다 아이고 빨빨리 깨 아이고X3 아이고 나도 바디야 좋아 야 먹을 거 되나? 또 먹을 거 많게 생겼는데? 록 5인에 가보 어... 가보? 이야오야야야야 근데 체력이 조금 하긴 하지만 에픽이야 에픽급의 어 이게 좋다 근데 소지품 중량이 초과했대요 뭘 버려야돼 음... 뭐 버릴 거 여기만 됐죠 옷감 됐나? 아유 엄청 많이 버려야되네 음... 음... 블루 스트라이프 전투자켓 이거 버려야겠는데? 됐다 음... 야 야 아유 야 비교 아유 이게 왜 씨 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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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다리를 막 때리고 있는데? 다리를 때리고 있어 다리를 흠 흠 흠 흠 흠 이게 반란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그니까 명분을 챙기려는 어... 그런 냄새가 나는데? 아니 흠 흠 소설어들이 어... 뭔가 꿍꿍이가 있을 줄 알았어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 아 친구한테 얘는 정말 우정을 맡은 친구 같은데 친구라기보다 어 목숨 맡기고 있는 그렇지 날 믿어주니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거지 그냥 이건 친구라고 표현하기 보단 음 저 전우 그래 레츠고 로우치 흠 흠 흠 흠 흠 잠시만요